쇼핑쿠어 쇼핑쿠어 갑니다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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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짐약 꺄지 액젓 액젓 먹기 양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라고 하지? 일본 투쿄에서 휴가. 일본 투쿄에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저랑 제이크랑 오늘 쇼핑 투어 갑니다. 일본 투쿄에서 휴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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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카페를 먹고 쇼핑 어디 갈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쇼핑을 조금 했습니다. 뭐 좀 샀죠? 네 샀어요. 전 아직 안 샀어요. 지버기랑 티파니 반지 하나 있어요. 원 빠스. 제스니의 카고. 조금 딱 맞게 사가지고. 제가 다이아몬드 있는 버전이 있어가지고. 없는 버전. 여기가 저희가 분위기가 너무 예뻐. 분위기 있는 카페에 왔습니다. 돌아다니면서 편식도 할 겸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여유롭게. 딱. 평소 주말처럼. 디저트 카페 먹으러 왔습니다. 맛있기 때문에. 신기해 아메리카노인데. 아이스크림 들어있는 것 같아. 하이. 자. 저희가 쇼핑하다가. 여기. 엔하이픈 가. 어딨어? 엔하이픈 가챠 뽑기 있다고 해가지고. 여기 없는데. 어? 맛있네. 여기. 기름티킨. 많이 팔렸어. 많이 나갔어. 응. 잘 먹을게요. 제발 제일. 제발 제일. 제발 제일. 얼마에요? 300. 3000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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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누구야? 진이 나왔어. 아. 아. 그래 나는 저거 뽑아볼게. 저걸 보자. 이거.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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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제발. 여기 성운. 제발 시갤끼야. 아. 이따가. 이거 맞지? 응. 이런게.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둘. 다섯. 두툼 성운이 있는가?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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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쪽이야? 응. 맞네. 아. 이거야? 아. 이거. 아. 이거였어? 이러는거 아냐? 이러는거 아냐? 아냐. 이거 맞나봐. 아. 자차가 아닌데. 제일 크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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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대박인데? 너 가져. 대박이다. 제발. 나 나와라. 이거. 이거. 소원. 이거. 야. 깁테버전 소원이거든요. 자. 갑니다. 자. 나왔어요. 아. 오. 또 제이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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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잘27 3 externally. 아. 이 complement. 10개 which. 10개. 12개. 12개 더. fenena. LAN agarure 얼마나 Jewsing soothed are기만 Kobe. 영화noon. acuerdo. 나? 이 뭐지? 여기 아 scream. 보랭보래요? 어디있다 보래? 아워워 보랭보래요 이제 돌아오세요 저거는 아니지만 우리 중생이 언박싱 우리 중생이 언박싱 우리 중생이 언박싱 우리 중생이 언박싱 요거는 엔진을 위해서 파워풀으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거 하고 처음으로 뽑은 사람이 이거 가져가면 돼 아! 오! 승관생이 소리와 다른 사람은 또 프로젝트 자 다이좋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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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다이좋게 다이좋게 네 저녁 먹으러 왔는데 오늘의 마지막 마지막 오늘의 마지막 스케줄입니다 다이좋게 맛있어 다이좋게 다이좋게 맛있게 먹겠습니다 고기로 다이좋게 고춧가루